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장우석본 부장님 어렵게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채팅창에 계신 분들 정팀장이 오시면 룰루이황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입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와 근데 일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까 말까? 아니 연락 온 게 작가님이 9시 넘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판단해야 된다. 갈 건지 중으로 할 건지. 아 그렇죠. 고민했는데 제가 일산 날씨에 속은 거죠. 일산은 거의 눈이 안 왔거든요. 음. 맞는데 딱 고향실을 벗어나자 마자부터 엄청나게 눈이 길에도 많이 있고 많이 내려갔고요. 여기서 오는데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아마 출근길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나 그럴까. 길 많이 막힌다고 집에 가서 오늘 아까도 살짝. 그냥 여의도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저는 또 아침에 라디오 방송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럴까 해도 살짝 물었더니 지하철 타고 와. 자 오늘 장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아마 아시겠지만 선물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 밀리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원의원의 저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분은 됐고요. 민주당의 한 분이 됐고 한 분이 박빙인데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원의장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의 모든 어떤 발의하면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래 모습은 민주당 대통령의 하원도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 상원을 딱 해갖고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되면 뭐가 제일 많이 빠질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블루 웨이브가 되면? 블루 웨이브가 되면은 항상 얘기했듯이 빅테이크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지금 빅테이크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고 있는 빅파이브 종목들이 대부분 2%가량 빠지고 있는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약간의 구경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에너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산업재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오히려 다운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많이 나올 거로 보이죠. 만약에 민주당이 다 되면 블루 웨이브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일단은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재, 또 한 가지는 청정에너지 관련 종목들 또 조금 더 보자고 그러면 마리아나 관련 주까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리아나에 대해 상당히 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종목이 올라가면서 어쨌거나 지금은 S&P500은 약간 중간적인 그런 입장 그다음에 좀 올라가는 거는 다우, 좀 많이 빠지는 것은 낯사롭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원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원래 중요한 내용은 제레미 시걸 교수도 마찬가지고 또 카라이칸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상당히 경고를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경고를 많이 보내고 있어서 오늘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선거에 대한 연애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준비된 맵부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어제는요. 어제는 대부분 다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이제 그 전날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좀 밝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죠. 바로 여기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에너지에 엑스모빌 쉐브론이 아주 밝은 녹색을 띄고 있는데 어제 유가가 사우디가 갑자기 100만배를 정도 감상한다는 내용을 나와주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장중에 크루도 오일이 50다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유가에 대한 그런 잠깐 반등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엑스모빌 쉐브론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그거 외에는 대부분 좀 반등하는, 가볍게 반등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업종부의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상승 때문에 에너지만 가까스로 플러스난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뛰어나게 혼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 지금 많이 빠진 걸로 보게 되면 부동산, 유틸리티, 의미 없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IT도 있기 때문에 어제 IT도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데요. 요건데 민주당 조지아 상황 표결에서 선지하는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분류 예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주가 규제의 우려 때문에 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하락의 맨 앞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기술주가 빠진다고 그러면 이거 단계적인 악재로 판단하시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오펜하이머가 미리 얘기했죠. 만약에 블루 예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단계에 약 10%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적으로 블루 예비 때만이 아니고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폭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금융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인프라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 여러분들도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캐테필라가 있죠. 캐테필라 같은 기업들이 다우에서 속해 있는 기업이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즉석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탄이라고 하는 태양광에 모여있는 ETF ICLA라고 하는 청정에너지 ETF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주들 다시 한 번씩 또 하는 것 같네요. 다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상 장애 시작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빠지는 것들이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조금 하락폭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늘 얘기하지만 메이저가 동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개인들이 단순한 논리로 외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본장에 들어가면 좀 흐름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에 보시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인데 심하게 규제받고 있는 것들이 페이스북, 구글이 지금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인스타를 분리해라 라는 것까지 약간 좀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소 아마존과 애플보다는 조금 더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는 좀 더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져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10년 전에 이미 겪은 형림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이 갈려서 지금 움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기사 중에는 가장 의미 있게 본 거는요. 코안에 있는 수석 전략가인데 헬레인 베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항공주에 대해서 항공주가 서로 많은 M&A가 돼서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약간의 타개하려고 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여객 수요가 전년 동기되면 64% 감소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3년 혹은 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한 대가 오래 걸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나이티드 항공과 제뿔로가 합변 가능성이 크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3대 항공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가져가는 것하고 같은 논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제뿔로는 약간의 국내선에 왔다 갔다 하는 저가 항공사인데 이 두 가지가 합병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얼리지언트, 프론티어, 스피릿 같은 또 약간의 저가 항공사 이 세 가지가 합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3%밖에 안 된대요. 일단 이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합쳐져서 뭔가 대안항공사에 약간의 경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 두 가지하고 이 두 가지가 합병을 하게 되면 항공주에 대한 재편이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항공주가 상당히 좀 뭔가 좀 비용이 절약되고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했거든요. 항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건 회사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한 부분 저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분이 코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수석 전략가예요. 일종의 애널리스트인데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합쳐질 것이라고 예상한 건데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가능성을 보려고 유나틴 항공에 대한 관계자가 얘기한 부분들 제풀에 관계자가 얘기한 분을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나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일방적으로 코인에 있는 분이 그냥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 절감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밝힌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텐이 어제 아담 조나스가 또 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은 540에서 81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030년이 되게 되면 생산이 원래 예상치는 380만 대였는데 520만 대까지 상향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였죠? 한 4년 전에 모건스텐이가 테슬라에서 적정 주가가 10불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은 10불을 얘기했던 분들이 800달 더 써서 810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을 빨리 바꿔서 지금 이제 크게 바꾼 분인데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디스했던 분들이 오히려 응원하는 입장이 돼서요. 지금 이제 정말 많은 아이비가 생각을 바꾸고 있다. 상향이든 하향이든 지금부터 10년 후에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매년 매년이 다른 이 전기차 시장을 10년 후에 테슬라가 얼마나 팔지를 380만 대 팔지 500만 대 팔지를 무슨 근거로 저걸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근거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들만의 어떤 계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30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추정을 해서 뽑은 건 맞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4년 전에는 이걸 왜 몰랐다가 아 이분들이? 네 이분들이. 왜냐하면 모건스텐이 가장 테슬라에서 강하게 디스한 아이비거든요. 오히려 아주 응원하고 있는 아이비가 돼서 하여간 지금 얘기하는 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은 아주 견고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등 기업은 안 된다. 테슬라가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실 분들은 테슬라를 봐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강사가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덧붙여서 만약에 모든 상황이 불케이스 된다고 그러면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1200달러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모건스텐이는 테슬라의 든든한 후원권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이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논리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또 다른 전기차가 그냥 열심히 잘 팔리고 더 잘 팔린다고 지금 이제 시작이 초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보험사업. 어차피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이들 보험은 민간 보험들이 인수 못하거든요.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업에 대한 또 상당히 조금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보험 쪽에 대해서 혹시 아시겠지만 이미 레모네이드 같은 기업들 루트 같은 게 상장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인쇼업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딱 사람이 타면 이 사람을 이제 카메라가 체크해가지고 이 운전 습관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허무하게 모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을 하고 저처럼 얌전하게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싸게 그런 걸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빅테이터 다 포함한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재밌네요. 두 가지 나왔는데 아직 시장의 초입이다 보니까 레모네이드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보험도 변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보험 사업도 나중에는 지금 같은 보험이 아니고 그런 보험도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보험 사업도 한번 타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세월을 내원을 보기 때문에 굳이 그러시는 이유는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요? 저는 운전을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집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뭔가 스릴이 있다 이런 거에서 행동을 안 합니다. 빨간불이 케면 저밖에 한 1km부터 저는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답답해 하시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싸지겠죠. 집이다? 네,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잘 버리지도 않고 깨끗하게 차를 구다니거든요. 그런 약간 그런 저 같은 분들은 보험료가 싸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우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우버에 대해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느냐 하는데 제가 우리 이 프로님 얘기할 때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캘리포니아 발의한 22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더를 정직원으로 해라 라는 걸 뒤집은 법안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사업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버는 이미 정직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리게 덜 들겠죠. 생각보다 그래서 비용이 줄긴 했죠. 예상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현재 호조 뭐죠? 약간의 좋은 점을 부화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버이츠가 있는데 우버이츠가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버이츠가 포스트메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도어데시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공유 차량은 안 되는데 우버이츠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손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엘버트슨이라고 하는 이 식료품점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 한 25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감면 식료품이 있는데 여기서 배달 인력들이 최근에 해고를 묻어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상점이 안 되다 보니까 했는데 의외로 지금 또 배달 인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버 쪽에 많은 주문을 주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댄 아이부스가 이분이 이제 웨드부시에 있는 분인데 상당히 의외로 일단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추진 사기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잘못 썼습니다. 60달러입니다. 제가 달리를 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 50불 정도 되나요? 50달러 중반인데 초반이죠. 제 거를 딱 카피하면 걸립니다. 이렇게 5타까지 써가지고요. 나중에 좀 주의하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폭탄을 넣는다. 농담이고요. 제가 쓰다 보니까 5타 남는다. 6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정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70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우버는 개발하는데 비용을. 이미 상당 부분은 돼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향후에 자율주행 목표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음식 배달업 그 다음에 공유 차량은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는 공유 차량을 약간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우버요? 네, 우버. 말 한마디 필요가 없거든요. 딱 타면 찍은 대로 가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타다라고. 타다. 굉장히 편한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자, 프랑스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프랑스도 지금 접종이 시작됐는데 현재 516명밖에 접종을 안 했답니다. 12월 27일 날 했는데 이게 하루에 13만 명이 목표거든요. 네. 하루에 13만 명인데 14만 명인데 516명이에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마치고 가면 다 접종하는데 인구가 6천만 명이거든요. 프랑스가 너무나 안 맞고 있는 거죠. 6월까지 올해 6월까지 목표가 2300만 명인데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내가 가지고 조사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접종이 안 되고 있다. 가장 흔한 내용은 이거죠. 매일 마지막에 있는 거. 접종을 원하는 시민이 반밖에 안 돼요. 반은 안 맞겠다는 거죠. 나는 이제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갈게.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에 있는 간호사가 맞고 나서 2일 만에 사망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산호피 백신을 선호한답니다. 산호피가 바로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데 산호피 백신은 아직 멀었거든요.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 나오면 맞겠다? 네. 만약에 한국에 무슨 백신이 있다고 그러면 난 이건 맞겠다는 거죠. 국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선호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을 하는데 절차상 5일 내지 6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별해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의료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지고 하는 거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늦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화이저를 아직 맞고 있는데요. 화이저가 초저원에서 보관되지 않습니까? 네. 영하 70도 잘못 보관해가지고요. 2억 개 중에서 25%, 30% 이미 폐기해야 된 상황에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보관 잘못해서 그러면 30%면 6천만 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다른 국가에서 화이저 백신을 취급할 때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에 보게 되면 다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국도 만약에 다 부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국내하고 비교하러 갖고 온 건데요. 로빈우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거는 거의 아시겠지만 2, 30대가 많이 쓰는 무료 앱인데요. 어차피 미국은 수급에 대한 어떤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발표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젊은 층들이 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재미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위까지 발표했는데요. 50위는 버진 갤라틱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펠런티어 그 다음에 이노비어는 이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약바이오 암을 만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드래프트킹스는 이거는 스포츠토토 같은 기업이고요. 스타벅스 엑스모비 쭉 이런 기업들이 있고 보시면 코카콜라 넷플릭스도 보이는데 핏빅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항공주 니콜라 같은 것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약간의 눌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위까지는 보시게 되면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이게 1위부터 25위까지거든요. 1등은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미국 개미들이 2위는 테슬라가 차지했고요. 3위는 지이 4위는 포드 그 다음에 5위는 어메니카 열라인 항공주를 의외로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저, 카니바울, 프로즈인데요. 이거 매수해서 별로 재미없봤죠. 델타항공 니오도 있고요. 디즈니, 모더나 아마존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목간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어요. 지이 같은 것들 포드 같은 것들 쭉까지 싸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이런 거 있죠. AMC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주식이 극장이죠. 극장인데 파산이 네리몬에 임박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매수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것들을 매수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프로는 혹시 아십니까? 고프로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액션캠 있잖아요. 예, 카메라. 예, 달고 달리는 거. 액션캠인데 참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프로 같은 기업도 완전히 폭망한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여행 안 다니니까? 예? 여행 안 다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달고 할강할 때 쓰잖아요. 이거는 만들자마자 3일이면 중구에서 10분의 가게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안됩니다. 이거, 그 다음 PP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드웨어는 금방 카피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안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로라, 카나미스 같은 마리아나 관련주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조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쭉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크루즈 같은 것도 항공주는 역시 구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단은 미국의 개미들 모습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국의 개미를 좀 창을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6위부터 50위까지 보시게 되면 엑스모블도 있고 모더나도 보이고요. 콕박콜라, 오버 같은 것 보이고 비자 같은 것도 보이고요. 넷플릭스도 있고 쭉 보시면 복샤에서도 보이고 주로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48위에 나이키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보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 앞에 있는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이죠. 중간 21위부터 35위도 보시게 되면 스퀘어, 델타항공, 화이저, 샤오펑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엑스 같은 것도 있고 니콜라, 그다음에 클라우드 ETF도 보이고요. 벅샤에서 에이주가 있습니다. 대단한데 펠런티어 보이고요. 스타벅스 같은 것도 있고요. 텔라덕도 있는데 그것도 보시게 되면 그럭저럭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바로 일단 더 높은 랭크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보시게 되면요. 1등은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거의 지금 원어로 치게 되면 한 9조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죠. 1등이 9조 원인데 2등이 애플은 지금 3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한 2배 이상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는 게 테슬라로 뽑혔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내리면 안 되겠네요. 내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100억 불 정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 다 애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5월 달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시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양도세 미국 세금 양도세? 250만 원 기본 공지하고 곱하기 22%를 때려갖고 세금을 내거든요. 저건 집처럼 안 팔면 안 내는 세금입니까? 안 팔면 안 내고요. 판 한 것만? 2등의 5월에 2등의 5월에 판에 근데 아마 올해 좀 파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갖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양도세는 미국 양도세가 올해를 제일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인 아마존 보세요. 사이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추키코 나사 백지수죠. 패스브로 장난감 회사입니다. 이제 9위가 돼야지 니오가 나오고요. 10위에 보잉 그 다음에 10위에 디즈니 10위에 ARK 이노베이션 ETF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파이를 추정하는 ETF AT&T 알리바바 AMD 페이스북 마스터카드 퀄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종목을 너무 선착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빠져있는 게 없어요. 장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뭐 제가 하나 한 게 없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종목을 이렇게 한 게 불과 한 5년 전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보면 1등이 6가 3배짜리 정반이 역반이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선별을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약간의 성장 위주의 종목들 그 다음에 이미 실적이 입증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상당히 잘 포트폰을 짰기 때문에 이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아주 베스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상한 뭐 사닥바닥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올해는 좋은 성과를 보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렇게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좋을 수가 있을까 놀랬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정말 세금을 많이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세금 이거 자진신고거든요. 근데 세금 안 나잖아요. 그럼 이듬해 이만큼 가산세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요? 가산세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꼭 내셔야 됩니다. 세금 내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 저한테 또 그럼 이름에 속해서 세금 신고 안 하냐 이러도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 통합적 할 때 그냥 주시면 증권사가 다 대응을 해주거든요. 편하게 여러 증권사 쓰시는 분들은 어떻겠죠? 맨 마지막에 증권사에서 와서 걔네가 또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냥 맡기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딱 얼마 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만 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없고요. 또 과거에는 세무사에 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알거든요. 친구들이 알았다 해주니까 되게 쉽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제가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테스라를 해서 1억을 벌었다는 치죠.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번 거는 지금이고요. 세금 납부는 5월이잖아요. 다 쓰거든요. 그 돈을 막 사주고 갑자기 다 불러서 천만 원 주기도 하고 용돈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낯선 2,200만 원 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야, 리구치 하지마. 남는 것도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내기하지만 수익금은 남겨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니까요. 우리 또 이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지만 보통 법인들 부가세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로 빼놔야죠. 나중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으면 그냥 증권사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이 친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서 그냥 고지서만 날라오게 하죠. 왜 굳이 그러니까 딱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이 되게 힘들잖아요. 딱 뽑으면 딱 뽑혀요. 그냥 한 장에 그동안 내가 애매했던 걸 쫙 해가지고 이게 달러 기준이 아니고 원화 한 상을 다 해가지고 환 손실까지 다 반응시키거든요. 수수료까지 반응시키기 때문에 딱 나오면 딱 나오면 얼마 내야 될지 계산이 되고 그것만 내면 가져가서 친구 할 때 그것만 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증권사에 맡기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한도 내에서는 연령 중에 한 세뇌부 세뇌부 정도는 안 내시더라고요. 뭐 어디 권리가 있냐 싶어서 버티시는데 다 걸립니다. 하기가 증권사에서 바로 뽑아서 납이 나오면 다 나오겠죠. 그게 왜냐하면 어디서 걸리냐면 예탁원 쪽에서 넘기거든요. 국세청으로 예탁원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세금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보통 신고하시 이런 것도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도 신고해야 된다? 네. 세금 얘기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돈을 벌고 내는 거지 않습니까? 국내처럼 무조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나왔네요. 장은 시작했네요. 장은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30만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너무 안 나왔어요. 12만 3천 명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 역시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은요. S&P500이 0.46% 빠졌고요. 다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버티고 있는 건데 약보합 정도 0.08% 빠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빅파이브가 몰려있는 나스닥은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시세를 보겠습니다. 은행주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스프트 2% 애플이 3% 테슬라는 2.5%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아마존도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구글도 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엔비드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만약에 주식을 좀 비싸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정도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글쎄요 뭐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하냐고 따지고 있는데 그들이 시장을 뭔가 해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저는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해서는 국민이 뽑은 거고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고 그 대표들은 존중돼야 된다 그런 결론들 별과들은 누가 되면 뭐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런 것처럼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미 증명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지만 시장 잘 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된다고 그러면 10% 빠진다 그런 게 많았잖아요. 괜찮은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건대에 빠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해보라고 좀 조언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번 금융주를 볼 건데요. 금융주랑 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벤커와 아메리카가 4% 넘는 거의 상한가 기분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피목원 지혜피목원 체스 역시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 ETF 7% 와 ETF가 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ETF ICLN도 보겠습니다.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의 대표적인 기업 캐터필라 보게 되면 중장비 업체죠. 캐터필라 업체도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이든 관련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테슬라도 바이든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나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로라 케네비스 역시 1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아마 블루웨이브가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부장님 의견은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렇죠. 지금 1% 빠지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얼마큼 다 얼마큼 회복할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하락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버신 분들 세금 내는 방법까지 잘 알려주셨어요. 이거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김프로도 그렇고 정프로도 그렇고 미국 주식으로 해서 세금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도 사실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내는 이슈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잘 몰라서 필요한 걸로 보고 그럼 어디 세무 하시는 분 한 분 모셔다가 따로 들을까요? 좋습니다. 그게 몇 월 달에 해야 되는 건가요? 5월입니다. 5월에 동화 소득서 신고할 때 그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 한번 모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세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빨리 하면 분기마다 예조 신고 빨리 하면 또 절세가 좀 있고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배우시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이제 세금을 왜 말씀드리냐면 22%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억 버신 분이 단순하게 보게 되면 2,2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지만 1억은 정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벌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지 그런데 내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잘 좀 써야 되는데 세금을 네 그렇습니다. 네. 멀리서 어렵게 오셔서 그냥 좀 더 놀다 가실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 늦게 가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염화카심도 뿌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시면 아마 많이 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길로 내놨고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번 돈 세금 잘 내면 염화카심도 빨리 잘 뿌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